보람이TV inform icona 수컷 icona 아하 전월 anonym 이 암 도착 도착 아, 됐다. 네, 봐봐. 엄청 버리지? 저 좀 꺼내주세요. 멋진 바비의 집 완성! 이걸 이렇게 놔두고 침대도 한번 뜯어볼까? 짠! 침대도 만들어졌고. 이렇게 화분도 넣고. 아, 졸려. 잠 좀 자볼까? 음, 잠이 안 오네. 유튜브나 봐야지. 아, 보람이 TV 정말 재밌다. 아, 벌써 아침이야. 그럼 음식을 해서 먹어야겠다. 식당을 펴고. 접시도 이렇게 올려놓고. 의자도 넣고. 수저랑 포크랑 나이프도 음료수도 이렇게 넣어야지. 음, 맛있는 아침이야. 여기에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볼까? 멋진 조명도 달고. 와! 여기에서 샤워도 해볼까? 목욕. 음, 좋았어. 자, 화장실도 틀렸다. 이제 차를 타고 친구한테 놀러 가야지. 친구가 캠핑하는데 초대해줬는데. 나도 한번 캠핑해볼까 같이. 아이, 신나겠다. 자, 맛있는 정신을 위해서 바베큐를 해볼까? 햄버거도 음료수도. 오, 맛있는 냄새. 네, 자, 구워볼까? 정말 맛있겠다. 어, 친구 왔네? 왔어? 잘 왔어. 하, 안녕. 이리 와. 우리, 미끄러풀 타자. 수영장에서 놀고 싶었어. 수영복 할아있고. 수영복 할아있고. 어, 나도 가야지. 신발 벗고. 자, 수영복으로 바꿔입고. 야호, 가자. 우후. 우리 강아지도 왔네. 자, 그럼 식탁을 조립해볼까? 여기에. 자, 멋진 부속품들을 잔디밭에 펼쳐놓고. 캠핑가를 꾸며줄게. 멋진 해먹도 달고. 그리고. 어? 해먹이다. 나 저 해먹에서 한숨 자야지. 어, 신난다. 그럼 나는 여기서 자야지. 여기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볼까? 이 접시들은 식탁에 꽂고 스프과 포크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음, 이건 칫솔이네. 어, 나 칫솔 줄여야지. 양치 시간. 음, 칫솔이네. 음, 칫솔이네. 음, 칫솔이네. 음, 칫솔이네. 음, 칫솔이네. 하얀 반짝반짝 된장구에는 맛있는 밥도 있고. 자, 여기에 좀 데워볼까? 음, 칫솔이네. 음, 칫솔이네. 아, 좋았어. 음, 칫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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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난 집에 가 봐야겠어. 자, 수영장도 접고. 됐다.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이제 출발해볼까 재밌었어 오늘 신나는 캠핑카 타고 왔어요 엄마랑 재미있는 캠핑 놀이하자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자 그럼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자 우리 아기 내릴까요 네 엄마 자 먼저 우리 세면대로 변신한 다음 물을 틀고 세수시켜줄게요 아 희한해 깨끗해졌네 반짝반짝 우리 아가 얼굴이 반짝반짝 아 상쾌해요 그래 그래 이제 얼굴을 닦자 깨끗하게 수건으로 닦았다 자 우리 아가 이쪽으로 가고 자 우리 둘째 오세요 우리 둘째 양치 안했죠 예 우리 치카치카 양치하자 그다음 우리 입 헹굴까 잘했어요 양치도 잘하네 깨끗하게 이가 반짝반짝 자 우리 아가들 이쪽으로 올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짠 바로 주방에 있지 냉장고를 열어볼까 계란 그리고 주스 자 무에 닦고 엄마 목말라요 그래 주스 줄게요 자 먹자 맛있어요 그지 엄마가 맛있는 계란후라이도 해줄게 자 뒤집게로 지글지글 묶자 다 됐다 맛있는 계란후라이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자 먹어 맛있게 우와 나도 나도요 그래 아우 맛있는 점심시간이었다 그지 엄마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우와 이게 뭐예요 자 2층에 이런 그네도 있단다 신난다 자 우리 그럼 그네 타러 가볼까요 올라가자 영자영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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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